안녕하세요 호빈조류새농장의 농장직이 이태용입니다 올해는 뭐 이민현인데 검은호랑이 해라 그러는데 올해도 호랑이의 용맹함을 같이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새 둥지 넣는 것하고 이소하는 방법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두 새들이 보면 여러 마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소를 해야 다시 얘네들이 알을 낳고 부활을 해서 다시 번식을 하는데 얘네들을 이소시키고 그 다음에 둥지 청소를 해줘야 다시 산란을 할 겁니다 그럼 우선 이소 먼저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볼 때 지금 두 마리는 지금 얘네들 이소시키고 지금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알랄 준비가 되어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얼른 내보내야 되는데 위에 애들이 이제 어미고 밑에 애들이 생긴거에요? 그렇죠 아 부활시켜서 부화되면 이만큼 큰거에요 여기서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어미하고 어린새하고 할머니새하고 구분을 했으니까 뭐 제차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좀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좀 덩치가 좀 크기가 적은거 그 다음에 먼저 체크무늬 이마에 있는게 새끼고 그거 하면서 말씀하시는거에요? 예예 여기 좀 한번 이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끓어? 예 얘네들 끓어야죠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어린애라고 그랬죠? 예 어 흰색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 요건 보면 여기가 좀 완전히 더 노랗게 적어되죠 아 노란색으로? 아 요게 이제 없어지죠 노란색으로 이제 질문이 된거에요 예예 예 요게 이제 새끼들이고 어미를 요거는 어 어쩌로 꺼내 놓고요 일단 여기서 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하죠 네 요걸 청소를 해줘야 얘네들이 다시 알을 낳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청소를 하려면은 아 그게 빠져나와요? 네 예 요거 이제 둥지를 깨끗하게 이제 털어서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 보면은 요게 그 요게 알판입니다 알판 알판이고요 그러니까 알을 낳고 여기다가 알을 낳고 여기서 이제 어미가 품고 해 놓은거죠 아 그게 보면은 막 새둥지가 막 깃털 있고 막 그런 그렇죠 얘네들은 그렇게 안하고 흰치들은 둥지가 있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요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예 요거만 그래서 요거를 요게 해라 아시죠 요거 예 요걸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도 털어내면 이게 먼저 있던 똥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줘야죠 소독은 뭘로 하는거죠 그 뭐 그 우리 같은 경우 저맥스라든가 여러가지 소독제가 있어요 그런걸로 이제 타서 그 다음에 뭐 뭐 락스 이런게 아니에요 예 그런 뭐 그런 종류도 괜찮구요 락스를 쓰면 네 비율이 있을거 아니에요 뭐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락스를 뭐 몇 대 일로 타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뭐 소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요런식으로 하면은 다시 여기다가 알을 낳을겁니다 요걸 다시 넣고 요기에 꼭 요걸 꼭 닫아 두지 않으면은 알을 품으면서 이 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요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해면은 넣어주면 다시 얘네들이 알을 낳죠 근데 이제 일부 어디서는 요거 안에다가 뭐를 넣어준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른걸 넣어줄 필요는 없이 그냥 요상태면 가능합니다 거기 안에 팔이 없으면은 품을 때 이게 이게 돌릴 때 알이 가생이로 나왔을 때는 다시 안 모아지니까 요게 오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해 때도 어떤 분은 뭐 중간에 더 대고 뭘 이렇게 여러가지를 타는데 그거는 새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 먹고 네 먹이하고 물 먹는데 겨우에 햇대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겨우 위에 까지 아 요게 알을 가지고 있는거죠 비만 비만도 되기도 하고 이게 암컷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운동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운동도 되는거고 그렇죠 자 오늘은 이소하는거 하고 중지청소하는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